안녕하십니까 유기성입니다. 오늘은 이쪽 폼페이 머신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쪽 폼페이 차이는 옆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은 회사 제품이구요. 이태리 머신 중에는 그래도 괜찮다고 소문이 난 이쪽 머신입니다. 이것은 영화에서도 한 장면, 우리가 쫙 내리는 장면들을 많이 보죠. 수동 레바식 머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성분들은 그렇게 많이 선호하신 분들은 없구요. 남성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고 이쪽 폼페이를 써보신 머신을 써보신 분들은 계속 다른 머신을 쓰지 않고 이 폼페이 머신을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폼페이 머신의 어떤 좀 불편한 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 포터필터를 빼면 이 안에 이 그룹 안에 샤워스크린과 가스켓이 있습니다. 다른 머신과는 달리 이런 샤워스크린이 있는데요. 이 샤워스크린은 6결에 한 번씩 교체해주면 잘 사용할 수 있겠구요. 반면에 샤워스크린을 잡아주는 이 링이 있습니다. 링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녹이 슬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조금만 쓰지 않으면 녹이 금방 슬어쓰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녹슨 것 때문에 좀 불편해 하는 분들이 있구요. 또 하나는 이 고무 바스켓인데요. 이 고무 바스켓은 조금만 좀 사용하면 금방 부러진다거나 좀 물이 샌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샤워스크린을 잡아줄 수 있는 링, 녹이 슬지 않는 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어느 지인이 사용하는 건데 알미닌 재질로 만든 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장착했더니 녹이 슬지 않고 아주 좋았었구요. 이 고무 가스켓은 좀 안좋기 때문에 이것도 이쪽 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느 지인이 생각담어대서 이 링을 만들었는데 이거 실리콘을 만든거에요. 이 실리콘 링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주 재질도 부드럽고 또 물도 새지 않고 아주 잘 사용이 돼서 이렇게 좀 실리콘 링을 사서 제가 또 구입을 했는데요. 이 실리콘 링이 상당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머신과는 달리 이 뽐베이 머신 이쪽은 13기압의 압력이 있구요. 일반 머신은 9기압의 압력이라면 13기압의 압력 때문에 상당한 두꺼운 크리마층을 확인할 수 있겠구요. 맛도 똑같은 커피라 할지라도 일반 머신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기압이 다르고 또 머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좀 고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뭐 한 천만원대 이렇게 볼 수가 있구요. 3그룹 4그룹 4그룹 그 다음에 5그룹도 있습니다. 이제 5그룹은 우리나라 3대가 있는데 한 대가 지난번에 한번 도살되고 이제 2대 남았는데 이거는 직접 유럽에서 주문제작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보통 4그룹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구요. 카페에 사용한다면 2그룹을 많이 사용하고 가정에 사용한다면 1그룹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쪽 뽐베이 머신 우리가 사용방법을 좀 알았는데 좀 불편한 점들만 이렇게 교체하면 상당히 좋은 머신으로 각각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